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업종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우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미 증시 최소 중립 움직임 예상 종목은 니오, 셀스포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얘기했던 게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름철, 가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 지난 30년 평균이 이렇게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다가 보통 7월, 8월이 되면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10월에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증시는 이 구간에서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렇지만 8월 하순쯤 됐었을 때 저희가 나스닥이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 초에 또 지난주 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확대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9월 달에 조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올라가는 변동성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변동성이 있다면 계속해서 적극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조종 구간에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최소 보압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날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에 있어서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성장주 유지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GDP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GDP의 성장률은 2023년이 1%고요. 2024년이 1.1%고요. 2025년이 1.8% 이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 23년, 24년이 다 성장이 낮은 편인 거죠. 1%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에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의 예상이 맞다면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정말 높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성장률이 그래도 2%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서 이어진다면 그래도 성장주 비중이 제법 높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미국의 GDP 성장률 볼까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2%의 성장률 2% 2.1%의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해서의 숫자 곱하기 4 했었을 때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장률이 안정적인 거죠. 여기에 작년 동기 대비의 숫자를 보시면은 작년 4, 4분기에 바닥을 찍고 0.9%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 1.8, 2.6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상승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확률적으로 70% 이상의 확률로서 미국 증시가 그 분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 지금 3분기죠. 이 3분기의 숫자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분기가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첫째는 지금 기업의 순이자 비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미연중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을 보시면은 순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 특히 대형 기업들의 순현금이 많은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자 수익이 더 느는 거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서는 정말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업의 펀드멘탈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경기의 둔화 부분에 있어서 연체율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은행권이 몸사리기를 심각하게 하게 되고 이것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태까지 나오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95년 2월 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3년간 이어졌던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그런 사이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5년의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연체율이 보시면 카드, 개인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전체 평균 숫자와 기업 쪽은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게 언제까지? 2028년, 심지어 2029년 이 정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 늦게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슷한 모습이에요. 전체 연체율이 낮아요. 이때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때보다도 더 낮은 숫자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전체 연체율, 그리고 기업 연체율 굉장히 낮고요. 반대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95년도에 마찬가지로 카드와 개인들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개인과 신용카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지금 과거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어질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GDP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가 3, 4분기, 지금 9월달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DP의 성장률이 지금 지난 2, 4분기가 예상치가 얼마가 나왔었냐면 2.4% 아틀란타 연은이 예상했던 게 2.4%였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가 2.4%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나온 숫자는 2.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2%대의 성장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닌 숫자였던 거죠. 게다가 지금 3분기를 보고 있으면 아틀란타 연은이 보고 있는 숫자는 5.9%나 됩니다.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틀란타 말고 세인트 루이스에서 보고 있는 것은 보시면 0.8%를 봤었죠. 2분기에. 그런데 이제 2.1%이 나왔고요. 0.8%의 숫자가 2%와의 거리가 제법 멀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숫자입니다. 3분기가 아틀란타 연은 5.9%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쪽은 0.5%가 나오고 있습니다.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면 중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5.9%가 나오는 이유는 설비 투자 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일어나지만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률은 2% 수준 2.1%인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도 그 정도 숫자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 4분기로 넘어갔었을 때는 더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왜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트렌드 라인이 2000년대부터 2008년도에까지 금융위가 터질 때까지 보시면 3%의 트렌드였어요. GDP 성장률 3%의 시대. 그래서 과잉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의 추세를 보시면 2%대 추세입니다. 지금 딱 정확하게 2.1% 나오고 있죠.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골디락스 구간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 동안에 정말 안정적인 성장주 위주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P도 상승을 했지만 S&P가 연간 10몇% 상승했다면 11%, 12% 이렇게 상승했다면 나스닥은 그거의 1.5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구간이 나왔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시대. 이 2000년부터 2000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이냐면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었을 때 고용 쪽의 비중이 30%가 안 되고요. 생산성 향상의 비중이 72%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성장률이 아주 높을 수는 없고요.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종목들 그게 바로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숫자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2% 트렌드 라인에 있어서 지금 계속 여기를 밑돌면은 성장주를 아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윗돌면은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 2% 선을 놓고 계속해서 저희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가치주가 그래도 옛날에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파란색 선에 있는 것들은 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이 좋았던 거고요. 빨간색 선에 있는 것들은 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그런데 과거 100년 평균으로 보면은 당연히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최근 이 오렌지색 사이에 있는 기간을 보시면 2005년 이후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가 더 유효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구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왔었고 굉장히 변곡이 있었냐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현상 플러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인구 구조로 보시면은 자 2024년입니다. 여기가 2024년이 되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천천히 좀 더디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게 30세에서 39세 사이고요.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 전체 사이즈도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 되고요. 고용시장에서 오는 성장률 상승 부분은 점점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 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의 상승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이어진다면 최소 6년, 길면은 10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는 여전히 수익이 뒷받침되는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의 투자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센티먼트가 좋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는 매력이 있는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100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정말 높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2009년의 수익보다도 더 높은 숫자로서 끝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구간을 95년부터 98년 이 사이클 때 있었던 이 구간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보더라도 지금 이 3분기가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분기 전체를 보면은 클라스로서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까 GDP 성장률 얘기했죠. 그래서 2, 4분기 대비해서 3, 4분기의 GDP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분기에 즉 3, 4분기의 실적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의 지수의 상승은 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9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한 달 동안에 빠질 때마다 사서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식 비중을 80% 가져가고 채권 비중을 20% 그래서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요. 여기서 나스닥 100 대형 기술주의 비중을 자그마치 전체 포트의 65% 가장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쌍바닥을 일봉으로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주봉으로 보더라도 21선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9월 달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추세에 있어서도 조종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또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니오와 셀즈포스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이번기 실적 발표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외형 성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니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2.5억 달러로 YOY-19.6% Q&Q-19.8%로 컨센서스를 0.5% 하회를 했고 EPS는 마이너스 0.47달러로 컨센서스 마이너스 0.12달러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82%를 차지하는 차량 사업 부문 매출액은 10.2억 달러로 YOY-29% Q&Q-24%로 컨센서스를 4.9% 하회했습니다. 차량 판매 대수는 23,520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1% 전분기 대비 24%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컨센서스를 1.1% 하회하면서 기존 동사 가이던스였던 23,000에서 25,000대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UV 판매량은 마이너스 42.7%를 기록을 했고 세단 판매량은 YOY-93%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점화진인 ET5 모델의 판매 비중 확대로서 평단가 하락 및 출하량 감소가 영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1%로 YOY-12%포인트 QONQ-0.5%포인트로 컨센서스를 2.3%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6.2%로 YOY-10.5%포인트 QONQ 1.1%포인트로 컨센서스 1.5%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문의 GPM YOY 감소는 제품 믹스 변화로 발생을 했고 전분기 상승은 ES8, ES6, EC6 모델의 프로모션 할인율 감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R&D 비용은 4.77억 달러로 YOY 46.7% 증가를 하면서 인건비와 주식 보상 비용 증가와 신제품 및 기술 설계 및 개발 비용의 증가로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5개의 신 모델 납품을 달성하는 모습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2.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YOY 100.7%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오 운존자 증가로써 중고차와 액세서리, 파워솔루션 판매가 금융서비스 둔화를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의 3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3분기에는 판매량 전망치가 5만 5천에서 5만 7천대 수준으로써 YOY 74에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컨센서스 48,465대를 크게 상해하는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26억에서 6.9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YOY 45에서 50.1% 상승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GPM은 3분기에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컨센서스인 8.82%를 상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15% 이상의 매출 총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6월과 8월 사이에 경쟁사인 BMW와 메르세데스 벤즈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력직 영업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대비 6배에서 7배의 작은 영업력을 보강을 하게 되면서 9월부터는 평균 3만 대 주문 타겟으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에 니오의 차량 판매 대수는 2만 462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YOY 105% 성장하면서 월별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고 중국 내 30만 위안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 중 5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는 테스트 드라이브 횟수가 주말간 평균적으로 1만 회 이상 발생을 하면서 고무적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완성을 했고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와 전략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을 하면서 종합적인 판매 역량과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NT2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발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신형 중형 쿠페인 SUV EC6과 인도 예정으로 프리미엄 BEV 시장 진출 및 성장 주도 전망 자율주행 기술력을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니오의 차세대 NT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트 온 파일럿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점적으로 설계된 기능으로서 고속도로 및 도심 고속도로에서의 경사로 진입 및 하차 그리고 최적의 차선 선택, 느린 차량 추월 그리고 제한속도에 따른 자동속도 조정 등 다양한 운전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10만 명이 넘는 니오 오너들이 활성화하게 되면서 8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을 했고 데이터 마일러지 적립의 53%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NOP 플러스 기능을 베이징의 다섯 번째 순환도로와 도시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도시 68곳에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1747개로서 전분기 대비 19% 그리고 YY 60% 증가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3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연말까지 기존에 400개 추가해서 1,000개 추가 목표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300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4,000개 그리고 해외 1,000개를 포함한 4,000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유럽에서 설치를 시작하는 모습으로써 연말까지 유럽의 50곳으로 교체 스테이션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오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부다비의 투자기관인 CYVN이 니오의 11억 달러 투자 결정을 하면서 지분 7%를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계속된 손실포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미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가이던스 목표치 가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차량 판매대수는 2만 462대를 고려 시에는 3분기 가이던스에서 각각 8월과 9월에 17,769대를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니오의 차량 보험 등록 대수가 1만 6천대로 파악된 상황으로써 8월에 1만 8천대 수준의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8월 1일부터 평생 무료 배터리 교체 패키지가 중단이 되는 부분은 소비자들에게는 매력도가 감소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컨센서스에 따르면 동사의 흑자 전환은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변동성 장세에서 흑자 전환 후 투자 고려를 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29.5% 하락을 보인 동사의 PSR은 2.7배 수준까지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동사는 현재 컨센서스 하루의 31.3%,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71.2%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분기 컨센서스 상위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장 3% 상승 마감한 세일즈포스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8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YY 11.4%, Q&Q 4.3%로 컨센서스를 1% 상위를 했고 청구액은 77.2억 달러로 YY 12.2%, 전분기 대비 30.1% 상승을 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1.4% 상위했습니다. 잔여 계약 가치는 46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YY 12% 증가를 했고 그리고 현재 잔여 계약 가치도 12% 증가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EPS는 2.12달러를 기록하면서 YY 78.2%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11.8% 상위를 했습니다. 세일즈포스를 사용시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뮬소포트의 수요 모멘텀과 금고한 세일즈와 서비스 구동 매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완만한 환율 영향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면서 매크로 요인으로 단연 계약 수요 감소에 따른 프로페셔널 서비스 매출 악화를 상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로페셔널 매출액 같은 경우는 YY 3.5%를 증가하면서 지난 22년, 지난 회규년도 22년과 23년 30% 이상의 성장률 대비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간 천만 달러 이상 클라우드에 소비를 하는 고객사가 450곳으로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해당 고객사들의 평균 클라우드 이용 개수가 동기간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7개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에 계약한 탑10 계약권 중에서 6개 기업이 5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1.6%로 YY 11.7%포인트, Q&Q 4.1%포인트로 컨센서스를 3.5%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동사가 목표치 했던 회규년도 25년에 영업이익률인 30%를 3개 분기 먼저 달성을 하는 모습으로써 지난 분기 반영이 완료된 구조조정 비용으로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지역과 EMEA 지역 그리고 APEC 지역이 각각 10에서 10%, 11%, 그리고 24%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제약을 받는 동안 캐나다와 프랑스, 인도를 중심으로써 강한 신규 성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자동차 및 에너지 부문의 회복력이 더 좋았고 첨단기술 및 소매, 그리고 소비재 관야에서는 탄력성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자사주 매입액은 19억 달러를 사용하면서 지난 1년간 80억 달러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면서 4개 분기 연속 주식수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다가오는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회규년도 24년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3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87에서 87.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YY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컨센서스인 86.7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2.05에서 2.06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1.89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규년도 24년에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으로써 이 매출액은 기존의 345에서 347억 달러 대비 증가한 이 347에서 348억 달러를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현재 컨센서스 346.8억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EPS도 기존의 7.41에서 7.43달러에서 8.04 그리고 8.06달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논갭 영업마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망치였던 28%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회규년도 25년 목표치만큼 먼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수익성 있는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판매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딜 규모도 축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비스 가격 인상분 및 AI 관련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큰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KPX는 매출 비중이 2.5% 아래로 조정을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24에서 25%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의 AI 모멘텀은 이 드림포스 연례 컨퍼런스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동사의 모든 솔루션에 적용될 AI에 따른 기대감 및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9월 12일에 열리는 드림포스 행사에서 데이터 클라우드 버전 2를 포함한 AI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생성 AI를 기반으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우 상에서 생산성과 보안 등을 지원하는 AI 클라우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AI 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의 생성형 AI인 아인슈타인 GPT의 트러스 레이어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는 이메일 작성과 고객문의 대응 커머스 채널에서의 제품 추천 등 부서별 업무 자동화를 구현을 하면서 개발 부서를 위한 코드 자동 생성 그리고 버그 예정 및 수정 제한을 통해서 직원들의 경험이 향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픈 AI가 이번에 1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에서 동사의 5억 달러 규모의 생성 AI 펀드를 통해 투자한 파트너사들인 엔트로픽, 코이어, 허깅페이스 등도 AI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동사 AI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동사의 선행 PER은 25.6배로써 5년 평균치인 48.7배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0.6% 그리고 내년에는 1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 동사는 현재 컨센서스 하루의 17%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31.3%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달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종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